멈출 수 없는 식욕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빠져버린 비만의 늪 비만은 노화,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0대 온갖 병이 다 왔어요 제가 자궁 쪽이 조금 많이 자궁경부염, 자궁내막증 그리고 자궁 쪽으로 아마 문제가 있었고요 그게 다 비만 때문이더라고요 지방이 내장지방으로 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요 단일 건강 문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양한 질방을 위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장지방 그게 비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석원순입니다 삼겹살 2인분하고요 고기를 4인분 시켰어요? 정신은 잘 먹어야 돼 아유 언니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이제 곧 작품 들어간다면서 괜찮아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